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뭐 지지풀지는 하루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나마 삼성전자의 반등이 한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지수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고요. 개별 종목으로 트렌드 매매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정책주 관련주도 최근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건설주 시멘트 여행 그 다음에 카지노 호텔 뭐 이런 쪽들 놀자 관련주 의식주 관련주 의복 관련주 섬유 뭐 이쪽 먹거리 하여튼 이쪽에서 많이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자적 가격 금과 은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반기에는 뭐 곡물 가격이 예상외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저번에 얘기했던 커피값도 역시 강하게 움직이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기관은 항상 장난치는 것 같아요. 개인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종목을 끌어올렸다가 수급을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날 바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이 들어오면 거기다 물량을 넘기는 모습들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어떠냐 이런 게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다우 글로벌 정신은 뭐 나쁘지 않게 끝났어요. 다우는 플러스 0.52 179포인트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199포인트 1.47%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미국 시장이 월요일 아침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우리가 미국 시장을 다 체크해보는 것도 주말에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국 상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반기는 우리 중국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에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로 금융시장을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거기에 대한 중국은 버블에 대한 경계를 눌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머니무비가 이동이 된다고 하면 중국 쪽으로 많이 머니가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펀드나 중국 ETF 쪽 레버리지 쪽 잘 보신다면 공략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을 하반기 6월 시점부터 잘 보자 코멘트 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중국 레버리지 ETF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봐야 했던 건 뭐냐 금과 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금과 은은 비스트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값도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금과 은은 대체제로 안전자산 쪽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어서요. 금과 은도 잘 보는 ETF 전략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커피값이 많이 올면서 한국 맥러티라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렇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원자재와 곡물 가격을 보면서 돼지고기 값들이 되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뉴스를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의 홍수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이상기후로 앞으로 산업의 재편이 된다면 어느 쪽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딱 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 돼요. 미국에 대한 농기계 관련주하고요. 그다음에 건설 정비 관련주를 보면 튼튼 시절 공장하는 데 너무 좋다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보면 농기계 관련주가 되게 많이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했던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 바켓 이쪽도 하반기에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의 종목들 되게 궁금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2부 1부와 2부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들 잘 봐야 드리는데요. 평일에 못 봐주신 종목들을 몰아서 오늘 다 보여드릴 테니까 서통해드릴 테니까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또 늦게 상쾌 통쾌 시원하게 날려 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BBC요. 매수과구 비중은요? 19,600원이에요. 네, 네. 30%.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BBC 그거 지금 뭐... 오래됐어요. 네. 그런데 움직이지가 않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아, 신규 지들은 원래 이래요. 신규 지들은 움직이는 게 더디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상장이 바로 되면 사람들의 이슈가 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이나 그래서 되게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평상시는 잘 안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가격을 잡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규 주의 장점과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장이 안 좋을 때 급등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좋으면 신규주는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 잘못 잡으면 진짜 손해를 많이 봐요. 한 6개월 넘었어요. 6개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1천 원까지는 올라와요. 손해를 보고 팔 종목은 아니에요. 바닥을 단단히 잡아서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바닥 잡을 때는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월 달에 움직였으니까 4월 달에 움직이고 4월 달에 5월 달에 움직였잖아요. 플러스 몇 개월이에요? 3개월마다 움직였잖아요. 여기 보면 고리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텀을 보면 거의 3개월마다 움직여요. 그럼 여기서 또 3개월, 그러면 7월 달에 움직일 확률이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7월 달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좀... 2만 1천 원. 2만 1천 원이요? 손해를 안 보고 나오고 2만 1천 원까지는 보면 돼요. 시간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그렇게 그때 다 팔아요? 그때 다 팔지 왜요? 더 갖고 가시게요? 더 갖고 갈까 하고... 아니요. 신규주는 갖고 가지 마세요. 신규주는 영향이 많이 있어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이거보다는 지금 시장이 많이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인기가 없어요, 이 종목은. 맞아,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바꾸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드린 것처럼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근 멘토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4주 만에 됐네요, 4주 만에. 죄송합니다. 전화가 많이 와서.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빚죠. 그전에는 팬이 솔루션인데 요즘에는 원익 팬이래요? 원익 팬이? 네, 이름 바뀌어서. 네, 바뀌었어요. 네, 18,200원에 20%거든요. 사진이 오래되셨죠? 네,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네. 2차전지 쪽은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주도주들 있잖아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LG화학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되게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목표가들이, 리포트들이 나오는 게 목표가의 하향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관련 주도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움직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손해 없을 때 수익을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밀리면 많이 밀리거든요. 아, 그럴까요? 이게 주가가 실적이 좋다고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가게 되면 쉬어요. 이게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조정을 겪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없어요. 네. 근데 올라감에 있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많이 쉬게 되거든요. 이게 옆으로 행보하거나 가격을 누르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수익 났을 때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도해서 수익 챙기고 여기서 밀리면 한참 밀려요, 밑으로요. 그래서 올해에 되면 얼른 팔아서 수익 챙기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교영구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전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매주원이요. 매주원 사셨어요? 네,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매수 가구 비중은요? 17만 8천에서 80% 좀 밀렸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 이게 한 3년 정도 됐나? 증권회사에서 살아오면서 계속 거래했고 그분이랑 한 10년 거래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랑 살았는데 이게 제출하면 또 올랐다가 제로 노출되면 빠져버리고 이번에도 이제 또 수익이나 그러려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3월 며칠까지 연기가 됐더라고. 이게 제약바이오가 두 가지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라는 것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로 보는 이유는 장기적인 퍼포먼스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로 보기에는 되게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네, 네. 변동성. 재료에 따라서 급등락을 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재료가 나와도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네, 네. 엄청 큰 재료가 나와도 별로 1%, 2% 대뿐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약바이오의 특징을 보면 재료가 나오면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시가총에 크든 작든 그렇죠? 네, 맞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왜 그러면 기대감이 커서 그래요? 아, 맞아요. 기대감이 크면 또 실망감도 커요? 안 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그 이시가 나오면 임상이라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3상까지는 가고 2상까지는 가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또 3상 같은 경우는 엄청 힘들고 그러면 만약에 3상이 통과되게 약이 판매가 된다면 엄청난 퍼포먼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실려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실적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기대감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냐 단기적인 걸 볼 거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손해보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바닷가진 왔으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먼트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추가 매수하는 건 그래서 추가 매수 왜 그러냐면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동성이 되게 크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악재가 나오면 엄청 많이 빠져요. 내가 많이 샀는데 많이 빠지면 되게 심적으로 부담이 갈 거 아니야? 안 되죠. 네네. 그런데 왜 많이 싫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만 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사이클대로 움직여요. 한 번 움직일 땐 또 무섭게 움직이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하고 제약바이오 6월 지금 학회가 있어요. 학회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이슈가 있으면 그래서 좀만 더 홀딩하고 갖고 가는 전략 드릴게요. 그러면 손이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갖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16만 원 넘어가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행운하다. 감사합니다. 김형구 멘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는 행운하다. 그렇죠? 네. 행운합니다. 어느 정보를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스카이라이프. 스카이라이프. 네. 몇 수 가구 비중은요? 만 원에 10%요. 직접 샀어요? 네, 저게 멘트님 제가요. 이거를요. 멘트님 거 리데이를 보다가 19년도 10월 거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스카이라이프가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지금은 다 끝까지 내려오고 이제는 올라오는 추세더라고요. 맞아요. 잘 아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쉬우니까 안 샀어요. 이제 멘트님하고 상담을 해보고 좋다가면 이제 이건 진짜 제가 저 혼자 찾은 거거든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물어봤냐면 자리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략 보면 가격대만 보면 이분이 주식을 볼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뭐 다는 알지 못하지만 보여요. 맥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멘트님은요. 1월부터 알게 됐는데 정말 6개월 동안 정말 애들 다 보내고 매일 대방 계속 듣고 보고 듣고 배워두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보이네요. 잘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 제가 아 내가 건졌다.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맨토님한테 한번 상의해보고 우선 유튜브로 스카이라이프를 봤는데 다 좋다 하고 그랬는데 우선 상의해보고 이제 멘토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있어서 시가총액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급등주를 하게 되면 급등주만 보이게 되거든요. 변동성이 세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시가총액이 있는 거는 좀 무겁게 가요. 그러니까 회사가 삼성전자가 상한가 들어가는 적은 없잖아요. 그렇듯이 천천히 가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돼요. 발굴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자리를 찾아가지고 수익이 나면 이런 자리만 사면 돼요. 근데요. 맨토님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00년 7월에 분산이 일봉하고 주봉에 분산이 돼 있는데 월봉에 분산이 안 돼 있어요. 그 차이점에서 알고 싶고 이거 하고 분산이랑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거 되게 이거를 가르쳐주면 저 소스가 없는데 이제 아니야. 패스. 패스. 저는 맨토님 방송 속에 패스. 밑에서 거래가 터지는 거하고 위에서 거래가 터지는 거 차이점이 많거든요. 밑에서 터지는 거는 분산이 아니라 매집이라고 보면 돼요. 밑에서 거래가 터지는 것들은 매집이라고 보면 돼요. 밑에서 근데 위에서 터지면 분산이고 밑에서 밑에선 매집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이해 됐죠? 맨토님 짠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쭉 들고 가셔서 12,000원까지는 보여요. 꼭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맨토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형구 맨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혹시 있죠. 제가 신청한 거 말고 다른 거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있죠. 동서식품을 좀 동서식품이요. 동서식품이요? 네. 매스카고 비중은요? 매스카는요. 32,050원인가 그리고 프로페이지 수는 한 15%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동서식품 하니까 커피를 생각했거든요. 커피하고 식품하고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이게 종목이 있나요? 동서식품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저희 뭐 매스카 커피이 많이 이 종목은 아닌데 없는데 아 그래요? 네. 무슨 종목 그냥 동서지요? 아니 동서 동서식품이요. 그냥 동서 네. 동서식품이 아니라 아니 동서식품인데요. 동서의 이름이 그 상장의 이름은 동서예요. 아 그래요? 맞아요. 가격대가 얼마세요? 3만원대잖아요. 네. 3만원대. 네. 맞아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솔루션을 드릴까요? 이거 반등시 매도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밑에서 거래 터지는 건 매집이고 올라갈 확률이 있지만 위에서 터진 거래는 떨어져지면서 이게 거래가 강하게 빠졌잖아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시그널을 볼 때 실적을만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이 어디냐 위치를 잘 봐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뿌리 두 개가 나 있잖아요. 여기 봐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클이라고 해요. 주가는 회계본능이 있어요. 자기 집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으면 그 가격이 저점을 찍고 다시 고점을 들어서 이 사이클을 만들어요. 이걸 사이클을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해요. 사이클을 잘 타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없고 실적보다는 돈의 흐름 머니무무의 이동을 우리가 잘 보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 사이클이 2014년에 고점 찍고 올해 올해 머리를 찍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똑같은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웬만한 시가총에 있는 종목들은 자기 자리에 찾아가요. 거기다 보면 통계로 돌려보면 우리 시가총에 큰 1위부터 100위까지 돌려보면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가격을 찾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가격은 몇 년 만에 그 가격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제게 역할을 다 한 거야. 좀 빠져요. 저는 이거에 식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아도 있잖아요. 집값이 많이 넘어 올라갔다면 사람은 파는 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조정이라고 해요. 하락 파동이라고 해요. 올라가면 떨어지는 계속 장기적으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쭉 빠지죠. 이렇게. 몇 년 동안 빠졌어요? 네. 한 5년 동안 빠졌어요. 빠질 때. 추세가 강한 종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잘못하면 또 시간이 걸려서 또 많이 빠졌다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케어랩스고요. 케어랩스. 네. 9,500원에 20% 비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참 좋은데. 오래 갖고 있었어요. 이제 좋아. 이제 좋아졌어. 사실 이거는 작년에 1,400원 그러니까 우상 증자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욕심을 너무 부렸나 봐요. 이제 너무 좋아요. 이제 좋아.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많이 못 갔거든요. 바닥을 저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네요. 이제 올라가. 이제 올라가. 이건 시간만 있으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팔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기다렸던 게 너무 길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돼요. 돈의 습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돈이 여유가 있는 돈이면 우리가 급하게 뭐를 사고 팔고 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 돈의 성격이 우리가 써야 될 돈이나 남의 돈이라면 되게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돈의 성격은 우리 시청자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기업을 믿고 기다렸거든요. 바로요.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하면 저번에 뉴스를 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개인 투자자의 성향을 봤거든요. 수익을 당년에 장기로 투자 1년 정도 갖고 있는 대형주를 사신 분들은 40%의 수익을 냈고요. 단기적인 수익을 단타를 친 사람은 17%인가 수익을 냈다고 봐요. 손해난 거 빼고 수익률만 보면 그럼 단기가 좋아요? 장기가 좋아요? 장기가 좋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근시한적인 사고방식 인간의 본능은 뭐냐면 오늘만 보고 내일만 봐요. 장기적으로 보지 못해.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것만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왜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돌아서 이렇게 본다면 내가 1년 동안 계속 샀다 팔았다 할 수익률과 이걸 가져갔을 때 수익률이 어떤 게 좋으냐 한번 그거를 판단하고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장기가 제가 종목을 너무 사랑한 게 아닌가 아니요. 아니요. 나도 이거 사랑할 거야.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아내는 내가 아닌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3월 달인가 봤을 때 월봉으로 사는 고래가 터져서 좋아요. 잘 보시네. 잘 하시네. 그래서 놓지를 못했거든요. 놓지 마요. 이거는 내가 돈에 여유가 있으면 끌고 가는데 다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신용이 높아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신용을 한번 털고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종목은 저라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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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까지는 1차 1차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 한번 가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안 가고 그러면 또 한번 전화 주시고요.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시기 기원합니다. 멘토님 감사 인사드려요. 저 윌비스하고 두 중 다 100% 이상 지금 수익 중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굴 대굴 폭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아 이거 가격이 얕어라. 제가 주구장창 얘기 드렸던 건데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왜 이거 가격 제가 14,000원에 좋다고 사라 그랬는데 진짜요. 얼마 주고 샀어요? 이번에 사가지고 이번에 2만 5백 원이 최고다. 아이고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요. 아유 큰일 났네. 지금 사놓고 그러면서도 지금 너무 높게 사져가지고 불안하고 그래서 대표님한테 한번 지금 의논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높게 사면 더 높게 팔면 돼요. 맞잖아요. 그죠? 내가 높은 가격에 사면 높게 팔면 돼요. 그죠? 네네. 간단하잖아요. 싸게 사면 비싸게 팔면 되고 높게 사면 더 높게 팔면 돼요. 근데 우리가 높은 데서 사면 높게 팔기에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왜 그러냐면 가격이 높으니까 변동성이 세잖아요. 어제도 이게 목요일날도 장중에 플러스 5%까지 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예요. 네네. 그러니까요. 세고 좀 넘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낮게 샀으면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낮게 사서 기다렸으면 편하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높게 샀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매매가 틀렸다고는 말을 못해요. 왜 그러면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가 다음에는 좀 여유롭게 매매하려면 좀 이렇게 움직일 때 바닥에서 움직일 때 그때 사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 제 얘기가 지금 안 들리시잖아요. 올라가 떨어져요. 이게 더 궁금하지 않아요? 네네. 맞잖아요. 진짜 그때도 못 샀으니까 지금 그때 막 살아니까 못 사고 지금 보니까 이만큼 올라갔네 라고 하고 그때는 잘 안 갔거든요. 제가 13,000원 때 14,000원 여기서 싼 거 하니까 사놓으라고 하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지금 사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잘 안 가거든요. 바닥에 있는 것들은 잘 안 갔다가 티올로기 때까지는 되게 시간을 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요.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진짜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더 갈 수 있어요. 정말이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볼 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봐요. 경기가 약간 회복 국면에 있어요? 없어요? 네. 회복 국면에 있죠. 회격 국면에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의 백신들이 이제 우리 경제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산업 쪽에서 돈을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럼 플랜트 공사 같은 거 일어나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먼저 움직이는 건설 쪽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가격 쌀 쓸 때 말씀드렸던 게 지금도 건설조력이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년에 또 대선이 있어요. 그다음에 해외 플랜트 공사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좀 끌고 가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들고 가고 한 2만 5천 2만 5천 원까지는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그때까지 홀딩 한번 해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사실 때 이렇게 불안해서 하지 말고요. 밑에서 올라갈 때 정말 시간을 두더라도 안전하게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들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국 매트입니다. 네. 맨토님 먼저 기업 한번 넣겠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정보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현대이야. 아 그래요? 네. 메스카우 기준은요? 9만 3천 원에 20%입니다. 고생 좀 하셨네. 네. 맞습니다. 좋아요 근데. 네. 왜 좋을까요? 아 기계 장비 교체라는 말도 있고. 네. 제가 가장 보는 거는 뭐 현대 위안에서 알겠지만 부품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보다 현대하고 SK하고 가장 합작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미는 게 뭐냐면 수소예요. 네. 수소라고 하거든요. 그럼 SK하고 현대 쪽에서 수도차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모멘텀 있잖아요. 아 네. 전기차, 수도차. 그럼 수도차에 관련 주는 현대 로템하고 현대 유예화예요. 아 네. 그 다음에 SK 쪽은 SK 지주사하고 SK 가스 네. 이쪽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네. 정책으로 우리가 정책으로 많이 밀었던 게 신재생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수도차였거든요. 네. 전기차는 이슈가 한번 됐었고 수도차는 좀 누그러진 상태잖아요. 네. 또 최근에 현대화하고 SK하고 가장 미는 정책 중에 하나가 수도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현대 유예화, 현대 로템, SK 가스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현대 유예화가 탁탁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최근에.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가 조금 더 호황은 있을 것 같긴 해요. 판매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반도체의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서 신차 출고에 대한 부분들이 밀렸던 것들이 조금조금 순차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조금 더 3분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4분기 이후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철강가격이 올라와서 자동차고 조선은 안 좋으니까요. 현대 유예화는 조금 더 들고 가면 돼요. 10만 원 넘어가면 전화 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혹시 멘토님 뭐 충례 같은 건 안 해도 하지 마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마음고생 시킨 거를 했잖아요. 이게 원래 속 썩이는 종목은 또 속 썩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나랑 맞는 종목이 있고 나랑 맞지 않은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모르겠어요? 한번 오래 하시면 알아요. 희한하게 이 종목을 사면 날 맨날 손해놔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종목 사면 맨날 수익이 나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사실 때부터 나를 속 썩였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강연회가 토요일에서 목요일로 바꿨어요. 토요일날 이제 여름도 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로를 풀으시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라고 토요일에서 목요일 저녁 8시로 바꿨으니까요. 매주 목요일 8시에 강연회 하니까요. 오늘 강연이 없다는 거 안내해 드리고요. 목요일로 바뀌었다는 거 고지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종목들 뿅뿅뿅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반전에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혹시라도 전화 연결 안 된다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다음 주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이데일리 전문가님들 되게 출중하신 분 많으니까 평일에도 전화 많이 주시면 많이 상담해 드릴 거니까 이데일리 TV 많이 보아주시고요. 자 후반전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공부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기 제조항공 2만 7500원에 17%요. 그래요? 최근에 샀나요? 아니요. 이거 한 2년 오래된다고요? 아 예. 이거 실험 멘토님 원래는 3만 2천 원에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올 1일부터 멘토님 공부하다 보니까 3만 2천 원까지 안 올 것 같아서 그 약간 많이 오면 2만 9천 원에서 3만 원 또 맞고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 2월 달에 2만 천 원에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좀 낮춘한 거예요. 나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저번 주에 2만 7천 3백 50원 갔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지금 살짝 빠졌는데 이거를 지금 백식 공급이 뭐지? 많이 늘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래가지고 소비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지금 주매한 가격만큼 드러내고 갈지 아니면 다 갖고 갈지가 고민이라가지고 전화 주셨어요? 네. 제 방송 보면 제가 LCC 저가형 항공사들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네. 제가 계속 방송 보고 있는데 그래서 손가락이 간질간질했어요. 조금 드러내고 갖고 갈지 아니면 손가락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꼭 참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잘했어요. 조금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피해 업종 중에 하나가 항공하고 여행한 카지노 놀자주였잖아요. 네. 주식은 되게 공평해요. 내 종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종목이 떨어지면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가형 항공사들이 왜 많이 움직여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비행기 탈 때 제주항공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 저가항공들이 편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제주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전화를 많이 하는 거는 전화하는 건 돈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전화하는 건 돈 많이 안 들어요. 많이 안 들어요? 그럼 전화해보는 거죠. 요즘 항공 호텔실라도 제주도 호텔 쪽에 전화해보고 제주도 골프장도 전화해보고 강남에 아파트값도 전화해보고 전화해보는 거는 괜찮잖아요. 제주항공에 전화해가지고 요즘 어떠냐. 그다음에 예약 건수도 늘어보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괌이랑 사이판 노선도 열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저가형 항공 비행사들이 또 백신에 영향을 받으면 또 여행을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호환기가 들어올 거잖아요. 쇠약계에서 호환기로 그러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손가락 이게 마우스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러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2년 기다린 그거 해서 매수값까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막 사이클론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 1조되는 건 2년 빠지면 2년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내 가격까지 그 2년 전에 가격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저는 한 3만 원 이상에서 팔 수 있다고 봐요. 3만 원, 3만 5천 원 보고 그때까지 우리 손가락한테 주문을 걸어요. 알겠죠? 이게 팔지 말지 팔지 말지 알겠죠? 알겠죠? 힘내시고요. 3만 원, 3만 5천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고요. 좀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SNS 택이고요. 네. 매수가는 3만 5천 100 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사신 이유가 있어요? 반도체 블랭크 마스크라서 좀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산 건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반도체 오팅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선반영 아세요? 선반영? 네,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네, 네. 뉴스가 있는데 실적이 안 좋다가 좋아질 때 주가가 올라가요. 적자에서 혹자로 돌아설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하면 떨어져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주가의 반영은 선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들이 되게 좋다는 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게 작년에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네, 네. 반영이 됐다고 보면 돼요. 아, 그래서 끝물에 들어간 거네요. 끝물이기보다는 가격이 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네. 이제 그 반영이라는 게 주식가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실적을 많이 보잖아요. 네.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먼저 올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얘 엄청 많이 올라가. 산 꼭대기 아니에요? 천 원짜리가 얼마예요? 8천 원가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 회사는 적자인데요? 좀 헷갈리죠? 이거 뭔가 하면 됐나? 이게 헷갈리지 않으세요? 트렌드, 트렌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실적도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성격들을 잘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급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미리 나쁘게 말하면 냄비 근성이라고 하는. 맞죠. 그런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급해요. 되게 빨라요. 트렌드 자체가.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를 잘 아느냐 하면 유행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돈이 어디가 있냐. 호랑이 자우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자굴 가서 호랑이 나오려면 사자한테 물렸잖아요. 호랑이 굴로 하면 호랑이 가요. 돈을 벌려면 내가 정말 돈을 빨리 벌려면 어떤 걸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트렌드, 인기가 있는 것들. 인기가 많은 것들은 빨리 판매되고 빨리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무보다는 그 인기를 많이 봐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반도체 인기가 최근에 있어요? 없어요? 수그러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잖아요. 네. 맞잖아요. 삼성전자가 박스권에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박스권에 잡혀있기 때문에 잘 가요, 못 가요? 못 가고 있으니까. 다른 것도 못 가는 거예요. 네. SK하이닉스 늘렸잖아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 소부장들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높게 사신 거죠. 네. 원래 반영이 다 된 자리니까. 그러면 지금 뭐... 그런데 실적은 나빠져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여기서 성격이 뭐냐면 난 장기적으로 벌 거야. 단기적으로 벌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반도체 업황은 장기적으로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이 나쁜 거냐 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가격이 눌러서 나쁜 거잖아요. 네. 해석 돈도 잘 보고 모멘텀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추매를 할까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추매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비중이 작네요. 그럼 10% 정도 더 사세요. 네. 비중이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주식은 수익을 내려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면 진입을 잘못한 거예요. 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사자마자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가격의 진입을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단가를 낮춰요. 네. 그런데 그게 설령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냐면 판단의 미스가 생겨요. 네. 주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가격만 이렇게 다운시키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해서 돈을 주식 계좌에 막 넣어요. 네. 그런 습관이 생겨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금액 가지고 주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큰 손해를 보게 되면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위약관과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물 타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저도 옛날에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럼 언제 타는 게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 떨어질 때가 단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이게 추세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얘는 지금 추세가 깨졌어요. 굳이 여기서 사봤자 밑으로 더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보고 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아예. 아예 그런 게 편하지 않을까요? 네. 내리막길을 한 번 가지면 계속 내리막길을 끝까지 내려가지고 오르막길 올라가는데 계속 오르막길 있잖아요.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 오는 거 아닌데 여기는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이에요. 네. 그럼 오르막길 때 올라가야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짧은 건 아니잖아요. 그때를 보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3만 5천 원 위로 올라갈 때 사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레벨업이 될 때 그때 따라 들어가면 사면 돼요. 네. 그렇게 정리가 됐네요. 네. 네. 성공소차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오늘도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의상도 예쁘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네. 6,800원이요. 걱정되세요? 아니면 어때요? 걱정 안 되는데요. 그냥 주식 포부인데 그때 이게 두나무 이슈로 뜨더라고요. 그래갖고 상한가를 또 치나 싶어서 사고 제가 그냥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갔다 보니까 빠져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여행 중간에 막 놀면서 봤거든요. 그게 8초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도 이제 아싸 상한가 치는구나 싶어서 그냥 던져나오고 그때 보니까 그 다음날 그냥. 확 밀리죠. 네네네.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증권주가 좋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 이슈가 붙고 뭐걸 붙고 떠나서 증권주 자체가 좋은 게 뭘까요? 네. 요즘 뭐 증권주는 다 좋다고 말씀하시고. 아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주식을 옛날보다 더 많이 해요? 네. 많이 하죠. 그러면 수액을 입을 수 있는 게 증권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답 나왔는데. 맞죠? 근데 가격이 싸요 안 싸요? 이거 봐봐요. 여기가 비싼 자리잖아요. 여기가. 네네네. 15,000원 자리가 비싼 자리예요. 근데 5,000원 자리는 싼 자리예요? 비싼 자리예요? 싼 자리죠. 그럼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좋을까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빈고 끝났어. 이제 주식 끝났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왜 그러냐면 너도나도 주식시장을 가면 스스로 브로컬리어지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많이 드러나서 증권사들이 1분기 최고위. 작년부터 시작해서 증권사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증권 업계가. 그럼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증권사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안 벌 것 같아요? 벌 것 같아요. 잘 선택했네. 끝났네. 뭐 어려워. 그렇죠? 이렇게 지은 걸. 그러면 올라갔을 때 다음에는 내가 8,000원 정도 7, 8,000원 오면 일단 팔아야지. 왜? 그때 한번 올라갔다 떨어진 자리니까 여기가 매물대예요. 그러면 7,000원까지 오면 10% 팔고 나머지는 홀딩해서 들고 가보세요. 10%? 혹시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면 평단을 맞추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한 5,000원 좀 내려가면?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도 한 5,0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이제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멘토님 말씀은 7,000원 정도 되면 한 10% 줄이고 드러내고. 나머지는 그냥 쭉 끌고 가면. 나머지는 홀딩하라는 말씀.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원래 증권은 올라가면서 챙기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해요? 아싸, 호랑나비 했을 때 상한가 갈 때 그때 팔았으면 지금 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안 하세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그때 팔고 지금 샀으면 또 좋았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팔아내려고 가야 돼요. 저는 별로 돌아보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래요? 화끈하시네요. 저랑 똑같네요. 저도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부산 사람들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산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우리 가족 회원들 보면 거의 다 부산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맞아서. 하지 않았나요?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으니까 홀딩하고 가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트입니다. 아유, 멘트님? 네. 팬템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보를 구매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아유, 저기, 에이스테크요. 아, 에이스테크요? 네. 메스카우 비중? 25,200원에 20%요. 아, 조금 올라왔죠, 최근에? 조금 올라왔는데, 뭐 이거 본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저는 있잖아요. 네? 네. 조금 더 살 수 있으세요? 그럼요, 살 수는 있지만 이거 무서워서. 무섭긴 왜 무서워, 제가 있는데. 제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요. 아, 네, 그러니까. 에이스테크, 나는 5G들이 지금은 사는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들은 다 안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왔잖아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기적인 성향과 장기적인 성향을 봐요. 단기냐 장기장으로 봤을 때, 5G는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산업의 근간이에요. 딱 중심에 있는 게 5G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설치를 못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테나 같은 거 있잖아요. 안테나는 땅에다 박지 않고 옥상에다 많이 달잖아요. 중계기 같은 거. 통신망 같은 건 다 위에 쪽에다 만드는데 설치를 못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실적들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신이 보급화되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의 영향들이 면역력이 집가되면서 집단 면역력이 생기면 또 5G의 투자는 늘어날 거래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작기예요. 그래서 얘는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사고 갖고 가보세요. 그래서 목표가는 2만 5천 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2만 5천 원 위에서.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럼 스윙 내고 나와보세요.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를 몰라. 2만 5천 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외상이라 2만 5천 원 위로 팔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빨리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꿀고 가는 전략이 맞아요, 저는. 빨고 지는 무조건이에요. ASK, KMW, OE 솔루션 갖고 있는 분들 상반기에 좀 고생하셨잖아요. 만약에 안 가고 주거가 조종이어서. 그런데 하반기 때는 다시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니까요. 지금부터 선춤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2만 5천 원 위에서 팔 수 있다. 힘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어머,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LG전자요. LG전자. 매수값 비중은요? 14만 5천 원에 30%입니다. 잘 사셨는데? 어떤 게 걱정되세요? 정권 회사 가이던스는 21만 원, 22만 원 나오는데 제가 사고 한 17만 중반까지 갔다가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정권 회사 가이던스에 맞춤 갈 수 있는지 앞으로 궁금해서 하셨습니다. 그 가이던스라는 것은 뭐냐면 목표가 만드는 건 툴이 있어요, 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수학적 공식을 위해서 목표가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모멘텀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외된 부분이에요. 환경적인 변화 같은 것들. 숫자로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라는 것들은. 숫자로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가장 먹거리를 본다면 어떤 걸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전기차라고 봐요. 그러면 전기차는 LG전자에서 전기차를 다 갖고 있어요. 아세요? 혹시 아세요? 아니, 뭐 자율주행인가 그게. 아니, 아니에요. 구동모타. LG전자가 잘하는 거, 모타 들어가는 것들은 세계 1위예요.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구동모타예요. 우리가 엔진이 있잖아, 엔진. 자동차에는 뭐가 들어가요? 엔진이 있잖아, 엔진. 그럼 전기차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구동모타가 가장 중요해요. 바퀴를 돌리는 힘이거든요. 이게 LG전자에서 제일 잘해요. 그다음에 LG는 전장 사업에 다 가지고 있어요.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는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배터리 갖고 있죠, LG화학이 갖고 있죠. 그다음에 모타 있죠. 그다음에 시스템, LG디플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다음에 LED 조명, LG노텍 있고. 그다음에 LG마그나하고 합작법인이 7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LG전자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금이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한 5년 후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김현구의 눈으로 얘기하라. 라고 하면 저는 LG전자를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싶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내 노후의 연금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라고 했으면 저는 LG전자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는 내연 자동차가 전기차로 다 바뀌게 되면 전장 사업의 가장,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힘이 좋은 LG전자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LG화학이 옛날에 배터리 때문에 18만 원, 10년 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흔히들 뭐라고 했냐면 저걸 왜 하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LG화학이 지금 100만 원까지 찍었잖아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세요.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만큼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게 LG전자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잘 판단하셔서 저는 장기적으로 컨설팅 해드릴게요. 그래서 1년 후에 상담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올라가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분수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전화네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있네요. 자, 오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고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 전문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KEC고요. KEC. 알파벳 KEC. 네. 그다음에 매수 금액은 3,000원이고 비중 20%입니다. 전기차예요, 전기차. 그렇죠?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테슬라 납품한다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 전기차는 좀 움직일 거예요. 웰상이라 좀 더 갖고 있으면 돼요.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는데 성격이 되게 급하시네. B형이네. B형 뿔뿔뿔뿔, 그렇죠? 네. 벌써 주가는 3,500원 가있네요. 그렇죠? 빨리 올라가는 거 맞죠? 네. 나쁘지 않아요. 웰상에서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점을 찍었을 때 가격이 빠졌잖아요. 네. 가장 팀 하나 드릴까요? 네. 다른 거 주식을 잘 모르면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거래가 많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럼 주가가 빠지려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파는 게 눈에 보일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그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건 뭐라고 얘기하면 조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거래가 빵 터졌다 그러면 다 도망간 거잖아요. 이 많이 산 사람들이. 네. 굉장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눌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꺾고 올라가요. 아. 이해됐나요? 네. 금방 알겠죠? 네. 그럼 만약에 이 종목도 이 거래량이 자꾸 막 이렇게 차가 나와서 주가가 쭉쭉 빠지는데 거래가 터졌다 그러면 이 종목은 사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이 다 도망간 거야. 그래서 주가는 거래의 뒷그림자라고 그래요. 거래를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튀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주가 지금 홀딩에서 가져가는 전략들고요. 이거는 또 팍팍 튀어 올라오니까 3천 원 위에 팔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자, 10분 후에 다시 2부에 찾아뵐 거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10분 후에 커피 한 잔 드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 자, 1부에서. 자, 2부에서. 자, 3부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